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위기극복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 채우지 못한 사각지대를 채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서효성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8천억 절이용자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에 이은 세 번째 민생경제대책 위기극복재난지원금을 내놨습니다. 전체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용자금을 포함하면 실제 지원 규모는 1조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관내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는 크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높은 만큼 이번 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피해 업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에 직접 지원액 5천억 원 중 절반 이상을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가 연장된 2만 7천 개 업종에는 업소당 150만 원을, 학원과 같이 집합금지가 완화된 1만 6천 개 업종에는 업소당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식당과 카페, PC방 등의 집합 제한 업종 23만 2천여 곳에는 각각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세 가지 모두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50만 원의 피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도 최초로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내 소상공인 2만 5천 명이며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보증료는 0.5%를 부담하게 되지만, 이자 2.47%를 환산하면 연간 환산 124억 정도의 혜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은 전액 자치구가 부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한 미취업 청년 17만 명에겐 1인당 5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저소득 취약계층 약 45만 명에겐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을버스 등 운수 종사자 약 3만 명에게는 50만 원을, 요양시설과 어린이집 등에는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피해 업종을 핀셋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위기 극복 재난지원금의 본격적인 신청과 절차는 정부 추경안이 확정되는 오는 24일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TBS 서유선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